흠아 오늘은 아빠가 정말 신기한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벽을 타는 자동차라고 들고 왔어요? 응? 그럼 우리 벽을 탈 수 있는 거예요? 벽지가 있어도요? 또 무선으로 조정이 돼요 빨리 보여줘요 진짜요 짜잔 우리 성형이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참고 찾았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촬영한 건데 벽 타는 알씨 무슨 클라이밍이라고 해요? 저 기억나요 진짜?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억날 수도 있겠다 다 기억나요 그래요? 자 그럼 우리 진짜 벽을 탈 수 있는지 볼까요? 네 조정할 수 있어요? 네 그때 성형이 잘 못해서 아빠가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? 아빠가 어 오블드라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저도 그냥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둥 하세요 오오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오 뒤로 허허 으어 해볼까요? 네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이게 땅모드가 있고 벽모드가 있어요 벽모드 여기 가운데 두면 땅에서 하는거고 끝으로 하면 음소에 나요 짜잔 여기 붙어요 자 돌아보세요 오 어 뭐야 오 시계 시계 뭐가 없나 이제 뼈를 닿았어 어때요 완전 신기하죠 자 이번엔 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위로 한번 가봅시다 좀만 더 좀만 더 힘올래 힘올래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도 돼요 오 안 돼 떨어져 떨어져 안 돼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아빠 표정이야 잘 몰라요 자 내려갔어요 뜨거 뜨거 어때요 어때요 더 신기하게 보여줄까요 천장에도 붙어서 갈 수 있어요 해볼까요 접붙일게요 짜잔 고객냉 고객냉 Morris 루 도 보 고객냉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또 나왔어요 자 벽타는 자동차 어때요? 재밌었죠? 네 친구들 또 이거 한번 신기한거 있다는거 소개시켜주셨으니까 응? 자 이거 떠올리는지 또 알려줘야돼요 맞죠? 자 이거 봐봐 바람은 빠르다는게 청소기처럼 오우 그리고 이게 되게 가벼워요 저 너무 안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완전 가볍고 여기 청소기처럼 이렇게 빠르 당겨요 그래서 벽같은데 보면 이렇게 빠르 당기는 운동 빠르 당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거에요 맞죠? 아 이거 힘이 없어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돼요? 충전 충전 충전을 해야돼요 충전하면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ils o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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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